정말 좋아하고 있어요. 이제 갈아타셨네요. 마요네즈를 먹을 때마다 약간의 관리해야 되는데 죄책감도 느끼고 아무리 그래도 마요네즈이다 보니까 괜찮은 거 이것저것 찾다가 오아시스 순한 마요네즈 찾고 나서 진짜 이 강하지 않은 순한 맛이 오히려 더 중독이에요. 맞아요. 그리고 일단 원재료 자체가 국산 무황생제 계란 썼죠. 무황생제 계란이에요. 현미식초, 해바라기유, 그리고 설탕은 유기농 설탕을 넣었어요. 그렇죠. 되게 부드럽고요. 자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서 이름 자체가 순한 마요네즈예요. 순한 마요네즈. 처음에 아예 이렇게 포장도 잘 되어 있고요. 보시면 짜서 보여드릴게요. 마요네즈가 다 거기서 거기겠지 하시겠지만 이거 집에 아가들 있잖아요. 이거 먹이세요. 진짜 현미식초부터 시작해서 무황생제, 계란, 해바라기유, 유기농 설탕까지 해서 진짜 부드럽고 건강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요. 정말 순해요 여러분. 되게 순하게 먹일 수 있어요. 어떻게 사는지 방법 한번 알려드릴까요? 우리 조대리가 한번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